네 시바이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코인선생 이선생입니다. 최근 시바이노의 미결제 약정이 일주일 만에 50%나 감소하면서 3개월 중에 최저치를 좀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달 밈코인 실적이 가히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시바이노의 가격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5월 30일 5월 말쯤 이때쯤에 방향성 전환이 이루어져서 우상향폭이 좀 커질 줄 알았는데 매도세가 갑자기 엄청나게 들어서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우하방 하향세로 좀 들이우고 있죠. 모멘텀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지금까지의 모양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로서도 좀 좋은 말을 하고 싶지만 사실상 현재로서는 손절보다는 좀 존버가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우선 시바이노는 지금 이대로 좀 둬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그대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작년 말부터 굉장히 주의깊게 살피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지금 이 이슈에 대한 정보가 하나 풀렸거든요. 이거 제가 오늘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만 살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2024년을 대불장으로 장식할 빅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죠. 뭡니까 여러분? 바로 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 이선생이 여러분에게 미국 대선과 연관되어 앞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우선 이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단시간 내에 큰 돈을 벌기 위해 안전한 주식시장보단 변동성이 심한 이 코인 시장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대선 관련 코인에 투자는 못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미국 대선 테마 코인은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25년도, 26년도, 아니 5년 뒤에도 이와 관련된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현재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굴까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막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재 전 세계가 통합되어 사용하는 유일한 화폐가 달러죠. 이 달러는 미국의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무역, 군사력, 외교적으로 모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이 변화하면서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오게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를 외치며 그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암호화폐, CBDC입니다. 여기서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죠.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코인 등 민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와 달리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코인, 즉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코인을 우리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암호화폐가 이 달러를 대체할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로 인해 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미국이 암호화폐로 대체하게 된다면 주도권을 잃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없던 사람이 계속 없이 사는 것과는 다르게 있던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면 단순하게 없어지는 걸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미국이 화폐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동안의 주도권 그 이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역시나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발전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보고 불안함을 느낀 것 마냥 이 미국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며 달러의 대체 수단까지 미국의 주도화에 이용될 수 있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비트코인 ETF 승인을 한 것도 미국의 정부의 관리하에 암호화폐 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였으며 이제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미국이 직접 발행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CBDC 관련해서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코인하면 다들 리플 말곤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리플이 시총 순위가 높고 송금과 CBDC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리플은 지금 SEC와의 소송 문제로 시끄러우니까 미국 정부는 리플이 아닌 미국 정부에서 자체로 발행한 코인을 디지털 화폐인 CBDC 기술로 성장시켜서 전 세계 디지털 화폐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게 바로 이와 관련된 코인이며 이 내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미국 재무부 장관인 옐런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검증된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당 내용은 진짜 어렵게 구한 거고 언론이나 매체에 비공개된 내용으로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발행 초기로 하나로 1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이 테더코인처럼 달러화 시킬 거며 스테이블로 연동시킬 걸로 보이기에 달러의 현재 가치의 금액으로 상승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미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적이기에 현 시점에서 1달러의 가치인 약 1,000원 이상의 가격까지도 어떻게든 정부에서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현재 세계를 이끄는 기관인 연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SEC가 모두 미국 정부의 기관들이죠. 이 코인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관과 정부가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단기간의 상승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들은 연준과 옐런을 통해 확인은 끝났고 확인된 내용이 이건데 보시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고 중요한 부분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죠. Alternative Eligibility Examination 즉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를 해놓은 자료고요. 크리테리아 기준이 이제 Federal Reserve 연준 그리고 트레저리 국고 그리고 Financial Management 재무부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리플도 있고 테더도 있는데요.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TBD로 미정됐다고 그러니까 즉 제외를 하겠다는 뜻이죠. 디스커션 써 있죠. 그리고 현재 달러와 연동된 테더 코인마저도 미정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디스커션 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재무부, 미국 정부, 그리고 SEC까지 이미 모든 얘기가 끝난 게 바로 이 코인이죠. 유일하게 Eligible, 적합 판정을 받은 이 코인입니다. 미래의 제2의 달러가 될 거며 현재 가치에서 최소 1000배 이상의 상승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그리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제가 이 코인을 방송으로 입혀서 여러 번 올렸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에 많이 올렸는데 이게 미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연준의 서류를 공개해서인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또다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럼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 번호 010-8243-9233 이거 제 개인 번호예요. 여기로 후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단기로도 1000%는 기본이고 현재 1달러의 가치까지 올리겠다 하면 10만% 그러니까 1100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만원만 투자해도 천만원 10만원 투자하면 1억원이 되는 거죠.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원만 투자해봐라. 아니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5천원, 천원만 투자해보시라. 단기간 성장 보이고 나중에 기사 뜨고 하면 아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혹은 투자하지 않고 계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시든 적게 투자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 자체 평생을 사시면서 한 번 들을까 말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자식들 있으시죠? 이 자식들에게는 항상 공부하라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자식들은 안 따라오죠. 자기는 공부 머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알잖아요. 중간만 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 부모들 입장에서 뭐 다 그렇죠. 이 세상이 어떤지 아니까 겪어보셨으니까 그렇게 자식들 닥달하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으니까 제가 지금 그 생각이에요. 전 아니까 겪어봤으니까 이게 맞으니까 현재 코인하는 전세계 인구가 5%도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뒤따라올 10% 20%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돈을 넣어줄 거라고요. 코인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선생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과 관련된 정보 및 내용을 개별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 개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정보 받으실 연락처 및 내용을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